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3일입니다 6월 24일 아침 7시부터 우리가 월넛 지금 월넛이 나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월넛 1500, 600짜리 70만원, 70만원, 60만원, 70만원짜리 가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월넛이 상당히, 오늘 월넛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깎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고 월넛은 요런거는 조그만거는 앞에 TV 다이 해도 되고 TV 다이 해도 되고 쇼퍼 앞에 놔도 됩니다 쇼퍼 앞에 놔도 되고 우리가 100만원 이하짜리는 무조건 10% 입니다 100만원 이하짜리는 10% 행사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20% 2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원 이하짜리는 5% 50만원 이하짜리 5%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넛은 자재공장이 때문에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내고 있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요런건 60만원 저렴은 60만원 입니다 쇼퍼 앞에 놓으면 월넛인 쇼퍼 앞에 놓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 물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넛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이 구매하십시오 대한복지였습니다 오늘은 월넛 혹 좁은거 혹 좁은거 지금 우리가 이거 월넛이 2550에 180만원 입니다 180만원 20%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있고 2600에 200만원 지금 우리 월넛이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월넛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월넛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되게 저렴하겠죠 가격보다는 일단은 건조, 건조 제품 하나 품질 하나는 어디에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무는 건조가 선명입니다 건조가 안된 나무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대한복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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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 미밀어 미밀어 부르리껑 나 미러 부르리껑 나 미러 부르리껑 나 미러 부르리껑 밀고 당기는 우리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당신의 사랑은 너무 힘들어 서글픈 우리 사람 님이라 부르니까 남이라 부르니까 남과 싸움은 너무 힘들어